네, 세금 도둑 잡아라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 번 우리의 청자 여러분에게 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승수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하승수 변호사의 모습을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뜹니다.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과 함께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의 있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변호사님께서 제기하는 이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에 검찰하고 경찰 사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 또 경찰은 검찰이 더 많이 했다 이때까지. 그렇더라고요. 그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또 최근에 자녀 채용 비리 의혹 때문에 뇌물수수죄로 기소가 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이 피의사실 공표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그저께는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김성태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재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하게 숟가락 얹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묻어가는 겁니까? 네. 또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좀 물타기를 하는 면도 있고. 또 과거에 본인이 피의사실 공표를 해달라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내로남불에도 좀 해당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피의사실 공표 자체도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지만. 김성태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피의사실 공표.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과연 온당한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두 줄 길이 이야기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먼저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 개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기소 내용을 공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는 건 그 전 단계에서. 수사 과정에서. 네.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 내용을 브리핑을 하거나 아니면 언론에 흘리는 이런 게 피의사실 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표하면 처벌받는다는 피의사실 공표죄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소 단계가 되면 그때는 공표하는 건 가능하지만 기소 전 단계.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소를 할 건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게 형법에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입니다. 그렇죠.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가장 기본 바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깔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피의사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의심을 하는 내용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기소를 할 때 비로소 기소하는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언론에 막 흘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피의자가 된 분들은 심리자 압박을 받게 되고 또 추척성 보도 같은 것들이 막 나올 수 있어서. 그렇다가 그 피의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에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결국 2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재심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1991년 당시에 계속 피의사실 공표를 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강기훈 씨는 재판도 받기 전에 그냥 유죄인 것처럼 언론에 막 보도가 되고 했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죄는 필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정파 이런 걸 떠나서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도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었고. 그렇습니다. 또 고 노회찬 의원께서도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를 당한 셈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파 누가 제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원칙의 문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자원에서. 바로 그게 문제죠. 예외를 또 인정할 필요는 있어서. 예외를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특히 이제 2010년에 법무부하고 경찰청이 일종의 자체 훈령, 일종의 자체 규칙을 만들어서 예외의 사유를 뒀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제 자체는 필요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또 일정한 경우는 좀 공표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피의사실 공표 자르는 것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그다음에 유효에게 운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8001, 샵 8001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원칙은 피의사실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공표할 수도 있다. 예외가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대한 추격해서 그 예외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또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든지 또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오보라든지. 바로잡기 위해서. 네. 오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이게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빨리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준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네. 이 준칙에 문장화하는 건 참 쉬운데. 이 문장을 어디까지 그러면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드렸다면 얼핏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 기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 때 헷갈릴 때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단독 결정이 어렵고 민감하다면 그렇게 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심의를 받아서 공표하거나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종의 자체 내규 정도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체 규칙으로 검찰, 경찰이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법률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지금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곰표라고 하는 게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검사가 나와서 내지 경찰부, 간부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럴 수도 있고. 기자가 가서 뭐 하나 없어요? 아, 이거? 이거 이렇다. 슬쩍 던져줘서 보도하게 하는. 이것도 사실은 곰표에 들어가는 거죠. 네. 곰표에 들어가고 사실 그 후자의 경우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공식 브리핑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왜곡된 보도 같은 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피의사실을 아예 공표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명확하게 규정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객관적으로 이런 경우는 공표를 하자. 애매한 경우는 이제 좀 그런 심사위원회를 둬서 심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대안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은 좀 더 정밀하게 가다듬는 거 하나.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중지를 모아보는 방안. 이런 걸 통해서 그 부작용은 좀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른데요. 사실은 국회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사실은 이게 늘 논란이 되어왔지만 그런 입법적으로 이걸 개선하려는 노력은 좀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1784님은 국민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알리는 사람, 기관에게는 추후 책임을 물어야겠죠.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알려야 되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되는 것 같고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경석님은 법원도 양형 기준이 있듯이 똑같이 검찰과 경찰도 기준을 만들어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요제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일단 그 문제는 이렇게 가름을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김성태 의원의 과거 행적과 지금 주장하는 게 과연 이율배반 아니냐 오히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김성태 의원이 어쨌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았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날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가 드루킹 사건 수사 초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 드루킹 관련자들을 구속을 했는데 20일 동안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아주 강하게 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해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워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3주간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경찰이 중요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라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 말고 기소 단계에서 발표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기소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어떤 이런 주장을 이미 수사가 끝났고 기소 직전이니까 공식 발표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왜 3주 동안 수사 결과를 구속을 해놓고도 발표를 하지 않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오히려 소상하게 수사 진행 과정을 보니까 알렸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 구속을 했다면 구속하자마자 수사 결과를 발표하든지 언론에 보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검찰은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게 특기인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쉬쉬해 왔냐. 이런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8년 4월 16일이면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는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검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하는 이야기를 했으면서 또 본인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본인이 피의 사실 공표를 당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피의 사실 공표 행위가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공표된 피의 사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서 사실은 오히려 악영향이 더 커지는 경우가 사실은 논란이 됐던 경우 아닙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회찬 의원 사건이 대표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일종의 의도적으로 흘린 거죠. 언론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흘려가지고 사실은 고인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피해를 줬던 사건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동안 피의 사실 공표되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입법적으로 이걸 개선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 본인이 어떤 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치 본인이 억울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그동안 그전에 김성태 의원이 했던 말이나 은행으로 봤을 때 저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의 어떤 과거 행적과 지금의 주장과의 어떤 이율배반은 그렇다 치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지금 사질리면서 너희가 피의 사실 더 많이 공표했어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광경은 어떻게 지금 관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진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피의 사실 공표라는 죄가 있고 그것이 그동안 사문화됐던 게 사실입니다. 2008년 이후에 한 340건 이상이 피의 사실 공표죄로 접수가 됐습니다. 고소고발이 되거나. 피의 사실 공표를 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고발된 게? 고소고발된 게 340건인데 단 한 건도 기소가 안 됐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피의 사실 공표죄를 사문화시키는데 나름대로 다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것도 사실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그렇게 문제의식이 많았다면 먼저 앞서서 법령 정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6383님은 과연 공표죄가 처벌 가능한 법령인가요? 현재 거의 모든 범죄가 포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이나 정치권에서 필요에 의해 이용하는 범죄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떤 지적을 해 주셨고요. 7222님은 피의 사실 공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론 발표의 추측성 또는 왜곡, 부정확한 보도가 문제지요. 사실 이것도 맞는 게 검찰이나 경찰은 딱 하나의 정보만 공표를 했는데 언론이 이걸 거의 10개로 부풀려서 온갖 해석과 소설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7371님,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정치적 논리가 앞서는 작금의 피의 사실 공표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913님, 피의 사실 공표로 피해를 당한 분들의 명예 회복도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사실과 다른 사실이 공표됐을지 공식적으로 공표에서 당사의 명예 회복을 시켜야 한다 여겨집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민사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추측성 보도나 오보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제도를 정비할 때 잘못된 어떤 수사 내용 발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 회복 조치도 그 법의 내용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제기는 충분히 됐고 단서도 나왔으니까 국회가 움직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